아주 심한 병에 걸린 그레이스가 있었어요. 친구야 괜찮아? 그레이스 괜찮아? 내가 얼른 의사 부를게. 고마워. 도와주세요. 연사선생님. 제 친구 그레이스가 다쳤어요. 일단은 한번 피를 뽑아서 거기 틀어봐야겠군요. 엄마야! 엄마! 엄마! 그러면 여기 저쪽으로 이렇게 검사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건 너무 장인하지 않나요? 너무 장인해! 잠깐만 제가 책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니.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봐. 나가 착한 검춤. 예. 이거 선택해주십니까? 그건. 근데. 이게 제 친구고요.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상처를 볼 수 있다고요. 잠시만요. 제대로 체크하는 거 맞아요? 엉뚱한 의사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아닌가요? 어머! 세포가 아무 사람 치고 있어요. 진짜 진짜. 불쌍한 세포요. 관광고 위를 벽목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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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조이의 의사선생님의 제포를 달아 놓고 트러블를 달아도 끌려 불쌍습니다. 죄송합니다. 끝. 어떻게 그레이스. 엄청 엉뚱한 의사였나 봐. 안 돼. 안 돼. 안 돼. 너의 세포요. 내 친구의 친구들. 친구한테 물어 봐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 아 무슨 일이요? 어. 나 너의 친구인데. 어 그래. 나 누군지 아니니? 화면에 큰일이 있어. 제 모습이. 잠깐만. 나 있잖아. 미안한데 나 아주 아주 심한 병이 걸렸는데 엉뚱한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난 완전 박살이 될 뻔 했다니까. 알았어. 그 안에는 내가 금방 내려갈게. 그래. 빨리 와라. 제발. 안 돼. 내가 너를 찾아가야 돼. 안 되겠어. 그레이스. 내가 그냥 찾아갈게. 넌 너무 아프잖아. 아니야. 괜찮아. 걔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어. 알겠어. 그럼 좀만 기다리자. 올 거지? 그래. 아! 뭐야. 저 엉뚱한 의사선생님이잖아. 그러게. 창문으로 보니까. 어. 여기가 그레이스 집이야. 어이. 문 꽉 잠가야겠다. 철컥. 왜. 전화를 해야겠다. 가방에. 어. 저. 전화를 끄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상대방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뭐야 전화도 안 껐잖아 전화기 배터리가 살았나 여보세요 저기 저 그레이스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이시죠 집 아무도 없다더니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오셨었나요 아무도 안왔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고 내가 전화하려고 하니까 소나기가 꺼져있지 뭐야 뭐지 엉뚱한 선생님이었는데 알겠어요 일단 문 열어드릴 테니까 3초 후에 오세요 알았어 3 2 1 띵동 띵동 어 엉뚱한 애서 선생님 엉뚱아 아 걔 이름은 조이야 걔는 나의 쌍둥이 동생이고 나는 2조야 네 알겠습니다 2조씨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 제 친구구요 아이고 벌써 해석했네 일단은 내가 한번 누워있어 그레이스 칠을 아주 조그만 뽑아서 아주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아 괜찮아 똑같은 짓을 하실려고 아주 사사고 올게 아이고 그런데 이 사사님을 스케이블스 틀렸다 뭐지 헐 똑같은 패턴이지만 다른 거였다 아 아멘 라라라라라라 아 이거 상탈가 아주 심각하고 일단은 밥은 잘 먹어요 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자꾸 토해내요 어 그러면 어쩔 수 없나 아 내가 혹시 이럴줄 알고 보통 그릇상에 사람들은 다 먹는거 다 토해내거든? 다섯 짱! 이거는 특수조제란 빵인데 여기에 소아지 성분이 들어있어 짝 그래서 이걸 먹으면 토해내지 않고 잘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을거야 정말 그래요? 응 알겠어요 한번 먹어봐 그레이스 이건 맛은 좋아 근데 다시 토해냈다고 한다 어떻게 빵 어떻게 빵 그 뒤로 토해냈지 어떡해 어떡할거에요 우리 그레이스 너무 해석해졌다구요 일단 영양제를 일단 먼저 먹고 아 해봐 하지만 그것도 아주 살짝 토해냈다고 했다 어떡해 의사선생님 최단의 조치를 그러면은 이거를 눈에 뼈채로도 돼 네? 네? 쉽지 않나요? 아니 이건 안약이랑 다 모든걸 넣을 수 있어 주사로도 사용해 안약을 먹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사를 넣어줄게 이게 영양제 최첨의 조치를 치러야될거 같은데 아주 조그마일거야 나도 한 번 파 어린이들도 맞는 그런 주사거든 아무튼 망한대 초했으니까 한 지금 3킬로 정도 쪘을거야 내 생각에는 이것도 분명히 3초 후에 토해냈거야 3 2 1 피로나오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거 약 없이는 세우자도 못 딸거야 저 괴롭히면 아 아이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진짜 아파 자 아무튼 내 생각에는 이대로 가라가면 3주 정도밖에 못 살거야 알겠습니다 대신 내가 아주 좋은 마음을 알려줄게 이 머리 봐라 끄덕끄덕 3주로 이렇게 웃는게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상고다 약초인데 네 에베레스트 산 산다는 걸 알고 있어 에베레스트 산 거까지 올라가면 죽는데 너무 추워서 어 그런데 식상코피 터지고 죽어 그런데 한 어느 사람이 3개의 약초를 다 어 채폭 갔다고 하는구나 난 아직 첨다구 그래서 울지마 그레이스 내가 찾아올게 그래서 근데 그 약초는 세상에 그런데 그 약초를 세상에 3개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약초야 그래서 지금 저보고 저 3개를 사오라고 아니 가져오라고요 아이 아이 너 아빠 그럼 너무 위로하잖아 너가 방금 전에 에베레스트 산 뭔 소리야 지금 그 말이 나오니? 어 얼른 지금 너가 죽게 할 게 없는데 잠시마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걱정마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서 정복한 사람도 있어 자 아무튼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진짜 짠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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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친구가 헐 이 사촌 친구가 그 약초 3개를 다 채취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야 된다고요 아 그걸 순순히 넘겨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러브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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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의 친구의 어 그게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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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친구가 그 꽃을 벌써 캐가가지고 이게 그 사람의 집 주소래 그래서 이걸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배그 할 거야 배그 자 아무튼 자 이거 이거 한 번만 더 떨어뜨리고 갑시다 아 이거는 안 토요 야 그거 섞는 도구인데 저기 어 아 아 아 아 가져가실래요 네 아 설마요 이게 뭐지 뭐가 뭐 죽어요 이거는 이거는 자수적이라서 이렇게 피부에 효과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무튼 이거 피부가 아주 좋아요 이거 발라줄게요 아 피를 돋아서 몇 번 뽑는 거야 이거 피부가 좋다라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괜찮아 선생님 이제 너로 발라줄게요 아니에요 그냥 주시고요 이제 얼른 끝내시죠 제가 얼른 이 주소를 찾아서 그러면은 대신 그거 가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 지금 여기가 한국이지 네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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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친구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살아 쩜쩜쩜 별로 말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에베레스트 차량 올라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인도에 있는데 이미 채취에 갔다고 했지 아 맞다 그럼 에베레스트랑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 맞지 내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엄청 쌓여서 그거 써도 되나요 그러려고 네 내가 일발석으로 보내주게 퍼스트 클라스이긴 한데 다른 거 다 내 거야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브는 비행기를 탔다 퍼스트 클라스였다고 한다 몇 시간 뒤 이제 곧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모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아니 손님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아니 정신 찾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 찾으세요 아니 안전벨트 매세요 아니 지금 이놈에 죽어요 그래서 러브는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다 이거는 저희 비행기에서 주는 상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러브는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다 이제 타고 오 excuse 미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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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뭔가 잃어버렸어? 네 뭔가 잃어버렸어? 뭐 잃어버렸어?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저기? 아무튼 러브는 길을 잃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지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러브는 그의 집 주소를 보여주는데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네, 이 느낌! 빌리지, 빌리지, 빌리지 그가? 오케이, 아는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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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래? 너의 집을 찾고 싶어? 아니! 아니요! 기다려줘! 기다려줘! 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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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바아이도 오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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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어떻게 되실지 너는 어떻게 되실지 오케이 넌 너는 필요없지 아무튼 열심히 해서 러블이 길을 찾게 되고 어? 어? 무슨 일인데? 저기 죄송한데 이 주소 혹시 맞으세요? 음 음 음 저 유튜브 가야해 알겠습니다 태산당구라고 어 우무색 야 저 sólo 여기 entering 음 안녕하세요 그 쪽 삼촌 친구의 친구ıyı 친구의 친구가 혹시 이 조 맞나요? 오우 엑 오우 이건데 이게 지금 맞죠? 아 뭐라 앙 그냥 한번만 woven 적어 이거 해보세요 제 제 친구가 사실 엄청 쉬운 병에 걸려서 약초가 필요한데 있으시다고 들어서 주실 수 없나요? 주기는 좀 어렵고 대신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하나 대접할게 뭐해? 자 이거야 아 병상에 이렇게 약초라고요? 아니 이게 페이키토 내가 맛있는 거 준다고 했잖아 맛있지? 네 근데 다음번에 뭐지? 아우 자꾸 졸리지? 안돼 그레이스 잠깐 잠깐 그레이스 으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피곤을 마시는데 잠들기 해주는 것뿐에 아주 쉽게 저는 약초를 받는다고 했어요 어 위에 절을 치우고 아악 나는 맥시이 분하셔서 동풀에 아악 빨리 약초를 주세요 대신 페이스토 제가 계속 통관을 해줄게 가족이랑 나 약잘눈다! 주세요 앉아! 자 아무튼 뭔가 꺼내는 2조 자 이것은 2조의 사촌 중대의 사촌 중대 자 이것은 약초인데 이것 중에는 진짜 약초 3가지 많았지만 그 3가지 약초 중에 1가지 많으실게 대신 내주기 쉽게 사촌은 5초만 더 줄게 5 4 3 4 대신 한 번만 해줄게 만약에 네가 틀린 약초를 뽑아도 나는 그게 틀린 약초라는 걸 몰라 그래서 그래서 그 틀린 약초를 먹여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걸 책임질 수가 없단다 진짜 틀린 약초를 먹으면 줄일 수가 있어 알았지? 네 자 찾아봐 자 이게 그 약초 병이야 어 이 꺼야 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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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은 셋 중에서 하나를 뽑아봐 친구한테 먹일 수가 있어 왜냐면 셋째로 역시 세 개를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어 저는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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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러브는 브리티시에서 시리즈 클래스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존재 가 서 가 아 너 가 달성 가족 바이다 센 와 진짜 이곳은 이곳은 여기, 그리고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모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좋다. 이렇게 센스 클래스도 타보고. 그런데 그레슨, 그런데 러브는 벌써 잠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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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저기요. 저기요, 밑에. 네. 너무 시끄럽잖아요. 진짜 죄송해요. 호요, 그만 보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주 VRB 퍼스트 클래스이고, 저기는 그냥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좀 갖추세요. 네. 너무 부르네. 그렇게 너무 빰빰하게.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어, 무슨 소리지? 아유, 딱 쉰이나 가야 돼. 쿨, 쿨. 어, 자꾸 무슨 소리가. 쿨, 쿨, 쿨. 쿨, 쿨, 쿨. 퓨. 아음, 잘 잤다. 이제 일어나야겠다. 으이식아. 아, 이제 나가 볼까? 어, 맞다. 약초 어디 있지? heap,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어딨는거야 빨리 나와 잠시만 어떡해 잠자야되는데 어 잠깐 저사람이 옆에 내놔 초가 뭐지 저사람이 제일 요란하게 자는데 아 무슨 소리야 저기요 저 약초 가져가셨잖아요 어 이거 내 사초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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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 니가 맨꼬치야 이조세요? 응 이조 니가 내 하은이를 치료했는데 왜 니가 그거를 찾아가 맨꼬야 빨리 줘 빨리 줘 대신 나를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그때 줄게 좋아 나도 가위바위보의 신이라고 불리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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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판이야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다 가위바위보 야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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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빨리 주세요 드디어 찾았네 나이스 트로우 이제 빨리 가야겠다 탁탑탑탑 팟센터 nowadays 팟센터 ственно 카메라 Trainer 시청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손님 당신의 자리는 여기 위층이에요 여기서 앉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10분 후 도착이죠 한 5시간이에요 빨리 올라갔어요 안녕 비행기에서 출방당합니다 돈 더 낼 테니까 저기 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저기는 프리미엄 VIP 이조님이 앉아겠어요 진짜 다들 너무해 가자 자 빨리 올라갔어요 대신 아들 고급 한우스테이크 둘까요 그냥 한우스테이크 안주고 저기에서 자게 해주면 뭐가 다르지 대신 가짜로 이게 한우스테이크야 감사합니다 진짜 한우스테이크 그거 먹어 좋을 게 없잖아 일단 먹어보기나 하자 먹었는데 잠이 들었다고 한다 다섯시간 후 아 잘 잤다 몇시지 벌써 헬로우스테이크 헬로우스테이크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한국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 몇주 살고 엉클하고 달래요 여러분들한테 만나주세요 바이바이 착륙 착륙 아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우리는 한국인천인터나셔널에어포트에 착륙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착 내려가세요 치사신경 여러분 우리는 방금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엔디가 완전히 먼저 택받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파이크 회원사님 브랜드 스파이크 회원사님 브랜드 스파이크 회원사님 브랜드 스파이크 회원사님 이해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아 잠시만 잠시만 지금 일어나면 안 돼 아니 나 아무리 하고 아니 아무튼 내려왔다고 내려왔다고 해 아니 문을 열어보세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왜 이러세요 아니 아니 저는 얼른 급하게 가볼때가 있어서 아 그래도 아직 도착을 안했잖아요 도착했잖아요 웅 아오 bara var plic 진앉아 있어요 まあ 아무튼 모두가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한번 다시 갈게요 철컷 어제 여기 앉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내려도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완성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짐을 다시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두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짐 분실실 우리 비행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사람이 왔네 누구세요? 어머 벌써 왔어? 아 어서 와 이제부터 내가 이 약을 만들거야 빨리 만들어 얘 지금 죽을 것 같대 숨이 안 쉬어진대 조금만 더 참아봐 나 너무 웃고 있네 왔어요 일단 다려주면 된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러브 그레이스 일어나 그레이스 빨리 만들어 이거 얼른 마셔봐 빨리 일어나 내가 일으킬게 내가 먹여줄게 하지만 그레이스는 먹는 동안 토해버렸고 아주 일분을 토해버렸는데 빨리 먹어 재촉하지마 그래도 토는 안했네 그래도 토는 안했네 그래도 토는 안했던데 좋아할까 안돼 토를 마셔 절대로 토하면 안 돼 조쓰지 약초라서 그래 자 좀 자 자면 괜찮아질거야 자 안녕 잘자 왜 소리 안내려가 소리 안내려가 아 그렇구나 어 저기 닦을거 있네 자 빨리 닦아 넌 좀 자 넌 좀 자야해 야 여기도 흘렸어 팔팔팔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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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줘봐 그냥 그 위에 그렇게 그레이스는 약을 먹고 약 1분 후 잠이 들었다고 한다 우와 약 성능 좋나봐 벌써 이렇게 잠이 드네 그러니까 다음 아침에 잘 일어나길 그래 근데 벌써 아홉시야 저녁 아홉시라고 그럼 이제 우리도 가자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아니 너부터 지금 어떡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이제 알아 다 얘들아 근데 그런데 이미 인조이와 러브는 아주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한다 아니 아니 이런다 얘들아 너는 정치인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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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어디 가서 약초를 할게 뭐가 될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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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자 다 같이 일어나자 자 모두 이리로 오세요 캐릭터 캐릭터를 안녕하세요 저는 여부 역할이었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약초를 구해오는 살짝 제가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약초를 캐왔고요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온 안녕하세요 조이 인조이 안녕하세요 인조이 내가 할거야 저는 조이 이조 그리고 인조이 역할을 이조의 사촌 사촌 그리고 이조의 사촌 사촌 아 아무래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아픈 사람이었고요 저는 되게 카메라 감독 씩 카메라 감독 스윕 오, 그레이스! 왜 먼저 이런 거 잘 보여! 어쨌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좋아요 꾸꼼 눌러주세요! 구독자 좋아요!